안녕하셨습니까?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. 제가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더 가깝게 지내고 싶어서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.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서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변하면서 전보다 더 행복해지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겪으신 분들과 함께 모여 더 진솔한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정을 쌓고 싶습니다. 저와 함께 아침을 시작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함께 책을 읽고 생각과 의견을 나누면서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.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그곳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